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에이 모처럼 휴일이니까 오늘은 짐 정리 좀 해볼까? 핫! 아저씨 아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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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 왜 왜 왜 뭐해 뭐 하는 건데? 뭐하는 거야? 아 나 지금 창고에다가 짐 옮기고 있어 아빠 아빠 무슨 짐인데? 아 무거워 죽기니까 비켜 아 싫어 아 그거 내려놓고 놀아줘요 놀아줘 아 이거 이거만.. 아 이거만 하고 이거만 하고 아 아 미치지마 미치지마 아빠 또 이거 떨군다 떨군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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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 하지마 도라줘 아.. 도라줘 아.. 아 하지마 하지마 똥치로 나 이거.. 나 이거 올려놓을거야 아저씨 어딜가요 오우 도라줘 도라줘 아 이거만 옮겨 이거만 옮겨먹어 못들어가지롱 못들어가지롱 아 하지마라 아 됐다 아 됐다 아 오케이 오늘 오늘 아빠를 괴롭혀 심심하구나 둘다 심심해? 심심해? 에이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봐라 옛날 아빠가 군대 다닐 때 썼던 모자야 어 근데 멋있지 멋있어 안 멋있어 안 멋있는데 멋있지 멋있지 신기하지 신기하지 헷! 애들아 잠깐 그거보다 더 엄청난거 보여주지 옛날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비비탈총이야 이거 봐봐 요런 어 죽여지 죽여지 이게 비비탈 이거 총알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땡기면은 총알이 나가 아 왜 났어 이게 총이 나는거야 총 야 이거 가지고 놀아 애들아 알았지?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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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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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총알 총알이야 총알이 총알이 넣어야 돼 총알이 넣어 이거 아빠 오늘 괴롭히지마 이거 가지고 놀아 알았지? 아 다행이다 아 비비탈총이라니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나도 어렸을 때 비비탈총으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아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아 오늘 여보가 엽지 아줌마 어디 간다고 했는데 아 오늘 내가 요리해야겠네 아빠! 아빠아빠아빠 Alexandria 엽지 나 이렇게 생긴거 요리 Pale01 여기있는거 말하지 말라고 미국eros 야 festa 그냥 아빠 요리해야 할거야 fewer 어디가또아 당근이 여깄다 어이 거기 아저씨 어? 무슨일이지 거기 아저씨 왜 혹시 나만한 나만한 키를 본 꼬마아이를 본 적이 없나 너만한 키에 꼬마애? 어 어 어 어... 본 적 없는데요? 에이 정말이겠지? 여기엔 없어요 아 그렇다 믿어주지 당신! 내 존재를 발설하면 없어질거야 어 알았어 니네 노는구나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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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? 다행이다 알았어 이제 저쪽으로 가서 놀아 아빠 오늘 당근 수프 만들거야 응 왜왜 무슨 일 또 무슨 일 왜왜왜 내가 그러면 너 대신 스파이를 스파이를 할게 왜왜왜왜왜왜 아빠를 너무 못생겼어 아 내가 하고 올게 빠밤빰 흠흠 가만있어 어 늑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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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화장실 쪽에서 어? 그 꼬마애를 본 것 같아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꼬마야 진짜겠지 어 진짜지 진짜지 거짓말이면 당신을 없애버릴거야 어 네 잘못했습니다 진짜 진짭니다 이야아아아아아 땅겹아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아 애들이 재밌게 노네 아 2개 잘했다 아 아 아까 당근 숯불을 잘못 먹었나 아 배아퍼 아 화장실 화장실 아 응아야겠어 응아 똥 싸야겠어 아아 아 아 배아파 죽겠네 근데 애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조용하네 오늘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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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소리야 뭐야 야 조용히 때 또 어딜야 아저씨 저기!,아저씨 저게서 뭐 해 왜 왜 왜 왜 거기 안 돼 원래 왜 태어난다고 아저씨 똥 싸니까 빨리 나가 아 왜 여기 있냐ums 왜 왜 왜 왜 flowing 요류로 오면 나 여기 있는 거 모른 척해요 알겠죠? 아니 또 비밀한 총싸움 아니야? 전쟁놀이uan? stellate 아 아 똥 싸 réflex인이 방해되게 아 아이씨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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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rther 아 아빠 동사장아 왜 문 열어들어와 죽을때 못봤어? 죽을때? 응 못봤는데? 정말이야? 아 정말이야 아빠 동사장아 나가 아 빨리 쏘겠다 아 아 진짜 나 아빠 응에서 안 보여? 진짜지? 아 진짜 없어 여기 아 언제까지 전쟁놀이 할꼬야 진짜 진짜? 아빠 왜 무릎 위까지 올라와 아 없어 여기 진짜 없어 안했어 질통 늑대 늑대 내가 갔어 빨리 넣어도 빨리 나가 아빠 응가이 또 응가이 집중하게 빨리 나가 내가 여기있다는걸 말하면 당신을 없애버릴꺼야 아 알았어 조심하는게 좋을꺼야 아이 진짜 우리 전쟁놀이 언제까지 하려나 아 누구야 아이씨 없앤다니까 여기있었군 아 안돼 아 아저씨 도와줄꺼야 아야야야 왜 나있어 아빠 지금 똥쌌져라 아 아빠 똥쌌져라 아 아빠 똥쌌져라 아 던지 이제 아저씨가 도와줄꺼라구 나가서해 나가서 나가서해 아빠 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진짜 아아 아 이거 비비타 좀 게임지였나 아까부터 저래 아아 진짜 아 나 오늘 좀 잘생겼는데 오오 오호 아아이 놀래라 아앟 아 zajz 왜왜 뭐왜 어 왜 애 Wij 알았어 근데 안하면 안И 어두워 이제 안돼 아ㅏ 아랏어 말 안할게 아앍 어려와있 acres 어려와있어서 왜왜그레 늑대야 double accused 맞으냐고!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요리를 다시 숨겨주고 있지?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로 아 아저씨가 뭐 맨날 어? 몰라 가진바 가진바! 아 진짜 모른다니까 죽고 있어요! 아이 나 전등 전등놀이 그만해 이제 어? 이제 그만해 얘들아 없어 여긴 없어 에이 야 요리를 꼭 찾아서 혼내줄꺼야 이씨 왕타왕치도 아 진짜 애들이 저거 전쟁놀이 언제까지 하려나 내일이면 이제 그만하겠지 아 진짜 애들이 저거 비비탄총으로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거 아냐? 안되겠어 저거 막 눈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막 다칠수도 있으니까 뺏어야겠어 아이씨 진짜 애들이 전쟁.. 전쟁놀이 미쳐가지고 아까부터 애들아! 애들아! 비비탄총 빨리 줘 이제 휘발 걸어가고 쏘는거다 알겠나? 하나 둘 셋 박며 에imasu 으어 에드사랑 작작 lys 카육 널 패배하라 네 패배하라 널 죽이고 하라 그 그럴 수는 없다 넌 vår해 체제에 적기였으니 죽일 수 없다 하지만 난 난 패배자라고 그럴 수 없다! 너는 정말 좋은 녀석이야! 진흙대! 진흙대! 어, 어 내 손을 잡아라 요, 요루루 잘한 녀석은... 뭐, 뭐지? 애들이... 너, 넘나 재밌겠는데? 애들아 이제 안 하는 거야? 이제 안 하는 거야? 힘들어요 이거 말고 딴 거 봐요 알았어 알았어, 딴 거 보자 딴 거 샀어 어, 엄마 왔나 보다 엄마 왔다 여기 왔어! 엄마 반갑습니다 여기 왔어, 여기 왔어 하! 맛있는 거 사왔어? 어, 잠깐만 맛있는 거다, 맛있는 거 쿠키! 사왔는데 아, 맛있겠다 엄마가 깜빡하고 하나는 사왔어 어떡하지? 어, 그러면 반으로 쪼개서 먹으면 되지 아, 그럼, 그럼 되겠네 어, 뭐래? 어, 뭐야? 진흙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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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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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보? 아까부터 저하고 있어 누, 그래도 누가 이긴 건데? 이거 줘야 될 거야, 이긴 사람한테 누가 이긴 거야? 가보자, 올라가 보자 줘봐, 줘봐, 줘봐 어, 올라가 보자 누가 이긴 거지? 누가 이겼어? 에헤, 여르르 하하하하 저 코끼리는 되게 너무... 여보, 여보 지능들한테 줘, 줘 어쩔 수 없네 상금이다 아, 맛있겠다 내꺼다 내꺼 아, 여보 빨리 내려와봐 여보 빨리 내려와봐 야, 코끼리 내꺼야! 아, 난리야, 이게 무슨일이야 아, 모르겠어,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논 비비탄총인데 아,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 전쟁놀이를 한다면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아, 미치겠어, 미치겠어 아, 진짜? 어, 개해줬어, 아이 아, 내가 외출한 게 신의 한 수였네 아, 내일까지, 내일, 내일까지 하다가 질려서 이제 그만할 거야 냅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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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알았어요 어 오호, 즐거운 퇴근길 아, 오늘은 애들이 비비탄총 전쟁놀이 안 하고 있겠지? 어, 바둑아 아빠 왔다 아, 뭐야 바둑아 너 어디 아파? 왜 누워있어, 너 바둑아? 왜 그러지? 아빠 왔다 여보요보요보요보요 어, 여보 왔어? 뭐 바둑이가 막 누워있던데? 왜 그래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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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2층에 저기 올라가 봐요 왜왜왜왜왜왜왜왜 옆집 아저씨가 선물로 무슨 총을 주었는데 그어가지고 지금 난리야 뭐 내가 준 비비타는 총 말고 더 거대한 총을 받았다는 거야? 아 그거 왜 줘가지고 그런거 왜 줘 그런거 왜 줘가지고 아냐 뺏어야겠네 애들아 애들 어딨어 애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 아 그만 아 그만써 그만써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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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 그만써 얘들아 아 아파 멍들었어 아아 입 빠져도 빠졌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